한 번 사랑해주는 사은품이 아닐게요. 네, 한 번 사랑해주세요. 지금까지는 기구총 나왔는데요. 땡패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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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패스와의 정변을 만들고 만들기 위해 넷플릭스였습니다. 방송을 맡겨? 네, 정말 방송만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 번 해보세요. 다음 주 땡패스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? 이 방송 배송 서비스는 우선 중인 사랑을 드리겠습니다. 이거? 네, 지금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장바구니. 이 버티고라 카메라가 있는 인식 기술을 이용합니다. 미안한데 모르겠다. 한 번만 있잖아. 생각한 기술을 이용합니다. 에이아이요? 에이아이요? 네, 한 번에 에이아이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 누군 장성명과 상상의 강점을 더하여 특징으로 흘린 것. 흘린 게 하나 있으시죠? 네, 이렇게? 사실 다 담백하시는데 이게 다닐 게 하나에다가 이렇게 잘 할 수 있어요. 다 번이요? 네, 다 번이요? 네, 다 번이요.